3초부 암살 네 사실 아직 튜토리얼 중이구요 이 전 게임에서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걸로도 암살이 됐거든요 그냥 목격자로까지 다 죽여버린 걸로 근데 이거는 안돼 이건 진짜 암살을 해야되는 게임이에요 어? 시체 때문에 문이 안 닫혀요 타겟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게 저에요 It's me 제가 여기서 한번 그냥 이걸로 다 죽여버리기 했었거든요 근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금방 죽더라구 근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금방 죽더라구 이러면은 진짜 금방 죽어버려요 내가 금방 죽더라구 뛰어오는거 봐 저 왕증맞게 뛰어오는거 봐 아야 고만싸 아야 종갑들 고만 쏴봐 히트맨 아하하 어떡해 아 어떡해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좋은 예를 든겁니다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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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혹시나 히트맨 플레이하다가 이러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말라고 쟤네가 다 나만 바라보네 다 죽였나봐 다 죽였나봐 다 죽였나봐 다 죽였나봐 다 죽였나봐 뭐다 이거 계속 죽었는데 오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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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 일꾼들이야 그냥 시민들 쫄았잖아 이씨 쫄았잖아 쫄았잖아 어 너무 쫄았다 자 자 내가 지금까지 암살한 사람들 옷 다시 갈아입어 옷 다시 갈아입어 어 멋있어 섹시 섹시 오태가 멋있어 오태가 멋있어 아 아 이거 많네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아 아 벌써 발견됐대 아 아 어떡해 여기있다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떻게 들켰어 아 아 애들 몰려온다 아 어떡하지 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어 이런 데서 옷 갈아입기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다 예스 깔끔했다 깔끔했다 오케이 이제 도망가면 됩니다 이제 도망가야 돼요 어어어어어 어어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출구가 어디였지 아 저쪽이다 저쪽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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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 이제 자유야 이게 학살 두부다 이게 암살이다 이것이 암살이다 히트맨 플래닝 아 여기서 플래닝 아이템을 고를 수 있대 오 이렇게 고를 수 있대 복장이 안 된 것 같다구요 무슨 소리세요 멋쟁이 피에로 복장인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당당해 당당해 오 당당해 취재미 죽일 수도 있어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나 죽네 아 도망가자 나 죽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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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꼬인 사람 아니야 나 이런 게 이렇게 좋지 하얀 동그라미 하나도 없죠 들어갑시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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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가이스 경비현이야 히트맨 아우 얘야 얘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 쟤를 몰래 어떻게 죽여 기다리자 일단 암살은 인내심이야 어 혼자 있고 싶대 혼자 있고 싶대 혼자 있고 싶대 혼자 있고 싶대 혼자 있고 싶다면서 왜 거기 멀덕멀덕 서있니 어 죽을래 아 제발 죽이게 해줘 아 그냥 총으로 죽이고 싶다 정말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우 어 점점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 아 어떡하지 아우 나 이거 암살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암살 해보고 싶다 나 이거 평생 킬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망했죠? 아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있다 아 아니네 나이프네 칼 들고 돌아다니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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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뒤쪽에서 오는게 어딨어 뒤쪽에서 오는게 어딨어 오케이 이러면 모르겠지? 난지 모르겠지? 알람 올리고 난리 났네? 어떡하지 어떡하지? 들켰어 아니 옆에서 쏘는게 어딨음 옆에서 쏘는게 어딨음 아 죽었어 피트맨 너무 어렵네요 똥겜이네 아우 화나 이런거 하려면 다 아이템이 써야된다고 더 짜증나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지하로 가네? 오 설마 일로 온다고? 아니 너넨 어디 숨어있다가 탁 나오는거야 아! 아 다꼬메 아 아 다꼬메 아! 따콤따콤해! 비켜, 이씨! 전 나 악마 아니야? 숨었습니다! 히트맨! 나 한 명 죽였나? 나 이제 한 명 남은 거지? 아, 근데 지금 나가면 바로 걸려 나갈 수가 없는데? 어떻게 하면 의심을 풀 수 있지? 어떻게 하면 다시 살인을 안 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?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얼굴을 바꾸면 된다? 새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? 다시 태어나면 되지 않을까? 나 이제 무죄다! 이거 봐, 나 무죄다니까? 근데 쟤네는 안 돼 저 주황색깔 위에 저 하얀 도그라미 있는 애들 앞에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여기 지나갈 수 있나? 아, 못 지나가네? 모델 옷 입으면 갈 수 있다고? 아, 모델 옷 입으러 가야 돼? 이 시체 어떡하지, 그럼? 괜히 죽였네? 미안하다, 야 야, 미안해 유명한 모델의 옷으로 훔치러 갑시다 어! 쟤! 저기 있다! 얘다, 얘 아, 쟨대! 아, 쟨대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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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오케이, 좋았어 오, 예스 오, 지금 나 찾고 있어 저 두 명이 지금 나 찾고 있다 쟤네들 여기 있는지 절대 모를걸? 너네 끝이야 임마 너네 해고야 임마 오, 이 방으로 들어온다 오, 여기 밖에 있다 어색해, 여기 나가면 끝이다 걸리는 거 아냐? 들켰어요 으아, 도망가야 돼! 아니 아니 아, 죽었다 아니, 어떻게 알았지? 대놓고 숨어도 모를 줄 알았어 깜짝 이동 불러 노노 안 돼, 안 돼! 안 돼! 요. 끝났어 난 끝났다 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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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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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줘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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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애들 진짜 봤네? 여기 숨으면 모를까? 아 이미 봤다 아 이미 봤네?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? 다 죽을때까지 어? 다 댐질 때까지 어 시체 때문에 문이 안 닫혀요 아프냐? 어 타겟 타겟 가지마 어디가 가지마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진짜 여기서 평생 못나가는게 아닐까? 싶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이곳에 쌓인 사람들을 보십쇼 오 쟤네 나 의심 안해 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태어난 척해 태어난 척해 태어난 척해 태어난 척해 태어난 척해 우 다킹 태어난 척해 성공했어 히트맨 난 아주 만족스러워 와 마이너스 토탈 스코어 0점 이거 말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다 학! 그냥 살 살이 나기 학! 확실히 살 살생하기 학! 한 번 더 살 살생하기